히히히힛! 린다 어떡해! 저기 좀 봐! 저 과자집 지붕이 무너져내리고 있어 얼른 가보자 우리 집이 어쩌면 좋아? 안녕, 난 린다야 무슨 일 있어? 안녕, 린다 우유광이 넘쳐서 우리 집이 부서져버렸어 오늘 과자나라 성에서 하는 무도회날인데 우리 집도, 우리 모두 다 엉망이 됐어 어떡해, 옷도 망가지다니 옷이 없으면 무도회에 가기 어려울 텐데 어? 짜잔! 린아 봐! 여긴 무슨 일이야? 오늘 과자성에서 무도회가 열린 데서 다 믿고 갈 드레스를 만들었지 멋지지 않니? 우와, 정말 멋져! 망가진 디저트 친구들의 옷은 나한테 맡겨 내가 만들어줄게 정말? 고마워, 민아야 리본에 달린 드레스도 가능해? 난 새콤달콤한 걸로 부탁해 알겠어, 한번 해볼게 우와, 우리 모두 정말 예쁘다 모두들 무도회에서 빛나겠는가? 잠깐, 하나가 더 남았어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짠! 먼저 어울리는 머리 모양 다음은 더 빛나게 해줄 장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도회가 시작되나 봐 얼른 가자 고마워, 린다, 룰